아... 유튜브에는 장쟁을 한다고 했고 뭘 할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. 고잉트래블의 조시입니다. 지금 머리가 바뀌었죠? 머리를 잘랐습니다.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잘랐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터키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투를 좀 합니다. 한국에서는 불법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 합법인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타투를 오늘 할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타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타투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몸에다가 새기려고 합니다. 새로운 마음을 그래서 오늘은 타투샵을 갈 겁니다. 아... 그건 뭐 그렇게 아프진 않을 거예요. 어...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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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아픈 부위를 골라서 갈 겁니다. 어디를 할 거냐 바로 여기에다 할 겁니다. 팔 안쪽 살이 제일 여다고 약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제일 아프다고 해요.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일 아픈 부위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. 그럼 뭐 남자가 그냥 해보면 되지 뭐 우리 한번 보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캐서 250 300 250 300 I can't do it please 300 and videos yes 10 12 12 okay you can come with me I don't remember the word it's okay we will tower here yes your tattoo is just one yes it's my first tattoo I have this one is it hurt a little maybe I can scream it it's a problem stand up please you want 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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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ave to cut thi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which side do you want? how do you think? here is good tattooist what? I don't understand how do you think? okay okay I don't know how do you think? I don't know yeah yeah oh are you ready? ok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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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ll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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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oh can I stop? oh 하하하하하 으아아아 오마이갓 쏠 터레르 여기 너무 아픈데? 오마이갓 다음 영상으로.. 오마이갓 오마이갓 쾌 몇 fraction 오케이 퇴뢰마 오케이, 틀틀 봐 피 나요 피보여? 오... 너 이름이 어떤가요? 저 이름이 제 이름이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생각보다 안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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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탁해오면 타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어쨌든 제가 팔에 지금 각인을 새겨놨고 각인을 새겼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